강다니엘 대 아이들, 아이들 대 강다니엘 과연 트로피 주인공은 누가 될지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랩랩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아이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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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우리 멤버들...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엠카운트 다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 될게요 큐브에서 19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랑합니다 어... 어... 땡큐 소우자워 네버랜드 어... Please stay healthy and see you soon. The end of the day, I will be dancing and dancing. I want to sing my own love. I want to dance and dance. I want to dance and dance. I want to dance and danc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